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5단원 살펴보겠습니다. 이 5단원은 경제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단원이다. 우리 통합사회에서 5단원을 제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여튼 파이팅 있게 가봅니다. 자, 이제 경제 파트인데 시장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슨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그럼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과연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가?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첫 번째, 뭐야?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각 개개인이 자신들이 재산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이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자유롭게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 또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난다.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우리 어떤 상품의 거래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 보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줘.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관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자유롭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난다. 왜 효율적이에요? 시장이란 공간이 존재하면 우리는 일부러 우리가 어떤 걸 사려고 했을 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란 공간에 가서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만약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를 들면 바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지를 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야 돼요. 뭐 지금이야 물론 당근마켓 이런 걸 쓰겠지만 당근마켓도 일종의 시장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막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바지 있으신 분 있어요? 바지 팔 사람이 있어요? 찾아다녀야 됩니다. 시장이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시장에 가면 그 팔 의사 어떤 물건을 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오고 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에서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생산수단 소유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요. 여러분 생산수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어떤 돈을 이윤을 창출해내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표적인 생산수단이 뭐냐면 공장이야 공장. 자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공장주란 말이야. 사장님이야. 사장님 직접 일할 필요가 없죠. 노동자들 고용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노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땅이나 건물 같은 게 대표적인 생산수단이죠.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장이나 땅이나 건물 같은 이런 생산수단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두의 것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만 인정하는 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 어떤 농경사회 이런 데는 전통 경제체제여서 전통 및 관습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이 계획경제랑 같이 묶이게 되는데 국가의 철저한 계획하에 예를 들면 올해는 사람들이 치약을 이 정도로 쓸 것 같다. 그렇다면 치약을 올해는 예를 들면 2억 개를 생산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계획경제체제죠. 이런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주로 연계가 되는 그래서 정부의 계획 및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시장 가격에 따른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남는 이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렇게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기가 없는 상품 같은 경우는 팔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 물건을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겠죠. 이렇게 시장 가격의 변화, 그에 따른 수요와 변동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알아서 균형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본주의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자, 잘 따라오세요.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상업자본주의입니다. 상업. 말 그대로 상업활동을 중시하는 거야. 상업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활동이죠. 이 상업자본주의 배경이 됐던 걸 보면 신학로 개척입니다. 신학로 개척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 콜롬버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전에는 이제 유럽 내에서만 교역을 주로 했었는데 신학로 개척을 하니까 뭐예요? 저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하고 저기 뭐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데 그때 당시 나침반과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신학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역망이 확대되면서 상인들이 활약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죠. 이 상인들을 누가 뒷받침해 줬냐면 왕들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유럽의 절대왕정 당시 이제 절대왕정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 왕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왕은 뭐 태양왕, 루이 14세, 프랑스의 뭐 그런 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왕들이 펼쳤던 정책은 야 우리 거를 열심히 수출을 해라. 근데 우리 수출을 통해서 이런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니까 수입은 별로 안 하겠다라는 것이 그 상업자본주의를 했던 그 절대왕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주의 정책의 의미는 뭐냐면 수출은 뭐 하려고 하고 수출은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외국에 있는 금을 빨아들이려고 했어요. 수출을 늘려가지고 이제 식민지나 외국에 있는 금들을 빨아들이겠다.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었다. 자 그럼 수출은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국내 상업 보호하기 위해서 뭐야? 관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세라는 건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좀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창기 자본주의인 상업자본주의였다. 그래서 이 생산보다는 어떤 유통, 거래에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 아시죠? 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공장제 공업이 어떤 사회의 대세가 됩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공장제 공업이 그래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계인데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해서 대량생산 체계가 시현이 된다. 그래서 유통과정보다 지금 생산과정이 더 중요해졌다. 생산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보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입니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이제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어요. 자 국가는 중상주의 때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고 하는 국가 자꾸 개입했는데 국가 개입하지 마라. 국가 그냥 냅두면 된다. 냅두면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그냥 냅두면 된다. 그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는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돼. 작은 역할만 하면 돼. 작은 정도. 그리고 뭐야? 밤에 경찰 노릇이나 해라 이거야. 그게 뭐라고 하면 야경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야경국가. 야경이 뭐야? 밤에 경찰 노릇이나 하는 치안 이런 거나 신경 쓰는 국가여야 되지 정책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뭐 경제를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아까 우리 시장에 운영되는 메커니즘 얘기했죠? 뭐에 따라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의미하는 건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이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아서 다 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판매자들이 알아서 많이 만들 것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물건은 누가 역시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안 만들게 될 것이다. 시장 가격이 이게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 냅둬라 이거야. 자, 이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룹. 애플이 아이폰 만들고 뭐 테슬라에서 전기자동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사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다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뭐 갤럭시 만들고 LG에서 에어컨 만들고 이러는 게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근데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게 더 뭐야?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파이팅 있게 만들다 보니까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 활동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면 물론 법은 어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는 내에서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면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죠. 이것을 자유방임주의라고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소수의 독점 기업들이 지금도 뭐 보면 알죠. 세상을 보면. 어때요? 이 예술을 들면 삼성 같은 어떤 대기업과 어떤 막 시작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실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기업들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가 개입하지 않다 보니까 소수의 독점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여러분 이 최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최근에는 이 독점을 맞는 여러 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도 있고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 독점을 맞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몇몇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독점 자본주의. 그래서 과도한 경쟁의 결과 몇몇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독점 기업의 어떤 뜻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경쟁이 이제 불공정한 경쟁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경쟁이 줄고 자원배분 효율적으로 이루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 시장 실패에 또 여기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독점 자본주의가 되면 소수의 대기업이 부를 독점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에 따라서 또 뭐 어떻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자 이 빈부격차가 커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빈부격차가 커지면 사회의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건 부자가 다르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건데 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갔다고 월소득이 한 뭐 500 정도였는데 월소득이 한 200으로 줄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비를 바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를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뭐 늘려봤자 조금밖에 안 늘려요. 뭐 예를 들면 뭐 재산이 30억인 사람이 50억이 됐다고 해서 60억이라고 합시다. 개선하기 편하게 60억이 됐다고 해서 소비를 두 배 늘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먹는 건 하루 새끼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핸드폰도 뭐 한정적이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차도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가 커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의 소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점 자본주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되냐 19세기 후반이 독과정과 노동착취 등의 시장시피 또 플러스 뭐라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진다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공황 자 이거 대공황은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것인데 결국 이런 문제야 빈부격차 커지고 노동착취 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매력이 감소했다 그랬죠? 이건 대공황은 다른 얘기로 하면 유효수요가 부족했다고 표현합니다. 유효수요 이 수요가 뭐냐면 사려는 욕구죠. 유효 실제적인 구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구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구매력 사회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독점기염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게 돼버리는 거지.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공황상태가 옵니다. 공황이 뭐야? 경제가? 스톱해버리기 이런 상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되겠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해결해야겠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정부가 필요하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인식들을 이론으로 잘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테인즈라는 사람이에요. 테인스 그래서 정부가 유효수요 아까 유효수요 뭐라고 했죠? 구매력입니다. 정부가 직접 구매력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상승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미국의 뉴딜 정책이에요. 이 뉴딜 정책이 어떤 거야? 여기 나오는 이런 거야. 공공사업 시행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빈곤층에 대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해서 구매력을 올려주고 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당시에 이제 큰 댐을 지어요. 후버댐이라는 큰 진짜 어마어마한 댐을 짓습니다. 인력이 엄청 많이 동원됐겠죠. 그리고 그 후버댐을 심지어 그 후버댐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도 그 안쪽에는 콘크리트가 아직도 안 말랐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마 확인해보진 않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썰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댐인데 그런 공공사업을 펼치는 거죠. 국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국가 개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계획 같은 것 국가의 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결합된 혼합경제 체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뭐야 큰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큰 정부 아까 뭐야 애덤 스미스는 작은 정부였는데 큰 정부를 얘기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해야 된다.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그렇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정부를 강조하고 이제 그것이 복지국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큰 정부 복지국가의 시대가 그래서 1970년대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에 뭐가 생기냐면 석유파동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1970년대 이 중동 국가들끼리 뭉쳐가지고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국가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석유값을 확 올려버려요. 석유값이 확 오르니까 석유값이 오르는 것만큼 다른 물 다른 어떤 상품들 가격도 물가가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물가 상승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인데 보통 물가 상승은 언제 일어나냐면 경제가 활발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물가 상승은 보통 경제가 활발할 때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서 경제가 오히려 침체됩니다. 그 석유값이 오른 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거기에 여파를 받아가지고 경제가 침체되게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게임기 이름 같죠? 하지만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의 큰 정부가 큰 정부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유방임주의자들이 국가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거봐라. 정부가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니까 비례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지 않느냐. 그냥 정부는 역할을 줄이고 그런 시장의 감시자 역할이나 하는 것이 짱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자유방임주의를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들어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요. 새로운 자유주의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다시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세계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자, 공기업의 민영화 자, 공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레일이라든가 한국 전력이라든가 뭐 수자원 공사라든가 이렇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자, 국가의 역할을 다시 줄이자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자. 민영화시킨다는 건 민간에서 이제 운영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자. 여러분, 예를 들면 한국 전력 이런 데는 공기업이라서 경쟁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다 한국 전력이 공급하는 거죠. 민영화시켜서 경쟁하게 시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게. 국가 개입을 줄여야 되니까 뭐야? 복지를 축소하자. 이런 주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자고 하니까 뭐요? 빈부격차가 다시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죠.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거 하냐는 이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제입니다. 국가가 이 정도로 개입을 해야 된다. 아니야,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주로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국가의 개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복지 같은 걸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더 중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많이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순서 상업, 자본, 독점, 수정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이 순서 신자유주의 관련해서 사상가가 한 명 있어요. 여기 책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여기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써두세요. 써두세요. 신자유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은 하이에크라는 아저씨가 있다. 그래서 저기 산업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즈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라는 아저씨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 여기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장에 있었네. 다음 장에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성이나 부패라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주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리드먼 아저씨도 있고요. 근데 뭐 하이에크냐 프리드먼이냐 주장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어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볼 거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과연 합리적 선택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들이다. 자, 먼저 합리적 선택은 어떤 것이냐 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최소 비용 최대 편익인데 아, 그럼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편익과 비용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용 효용이니까 만족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만족감. 그래서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만족감 같은 거. 어, 근데 이제 비용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이거 비용하고 기회비용 같은 말이에요. 비용,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한 대안을 위해서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자, 명시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 나와 있는데 하, 이제 어려운 약간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얘기인데 뭐, 일단 천천히 가겠습니다. 기회비용부터 좀 살펴보면 자, 선택한 대안을 위해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있다고 합시다. 뭐, A라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주말에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 근데 친구들이 다 같이 놀자고 하는 거야. B라는 애가 같이 놀자고 하고 C라는 애가 같이 놀자고 하고 D라는 애가 같이 놀자고 했어요. 근데 B, C, D는 서로 친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셋 중에 누구랑 놀지를 골라야 되는 거야. 셋 중에 누구랑 놀지를 골라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상황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면 이성 약간 뭐라 그럴까? 썸남이나 썸녀가 놀자고 한 거야. 그랬는데 셋이 어쩌다가 동시에 이제 어? 같은 날에 이제 놀자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A랑 B랑 C랑 D랑 줄 수 있는 편익들이 있다고 해보자. 편익. 나는 B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B가 나에게 줄 수 있는 편익은 한 100 정도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보자고 그리고 C가 줄 수 있는 편익 C도 괜찮아. 그래서 C가 줄 수 있는 편익은 한 95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이제 D가 줄 수 있는 난 D는 별로 안 좋아해. 아,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아, D가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D가 나에게 줄 수 있는 편익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린 누굴 선택합니까? 이제 뭐 A를, B를 만나는 걸 선택을 하겠죠. B를 만나는 걸 선택을 할 텐데 그러면은 내가 B를 만나게 되면 자, B를 만나는 걸 선택을 하면 C를 만나는 것과 D를 만나는 건 이건 포기하게 되는 거지. 포기하게 되는 거. 그런데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제 포기해야 하는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겁니다. 가장 큰 가치. 그래서 이 B를 만났을 때의 기회비용은 C를 만났을 때의 편익입니다. 요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요게. 미안하지만 D는 기회비용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해 되죠? 내가 포기한 대안 중에 가장 큰 가치가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B를 만나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C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B합리적 선택을 했어. B를 만나는 게 더 당연히 좋은 건데 뭐 어쩌다 보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났다? 이게 C를 만났다고 해보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C를 만났을 때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B랑 D 중에 당연히 이 B를 만나는 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게 기회비용이다라는 거. 일단 기회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그래도 위로 잠깐 돌아가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위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이 합리적 선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원이라는 게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원을 어떻게 쓸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자원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냥 다 갖다 쓰면 돼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자원이란 게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게 희소성이에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기회비용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다시 한번 가보면 선택한 대안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라 그랬죠. 이건 설명을 드렸고 자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시적 비용은 이거는 화폐 화폐비용이라고도 해요. 화폐비용 회계비용이라고도 하고 화폐비용이라고도 하는데 화폐로 딱 보이는 비용이야. 선택한 대안을 위해서 직접 화폐로 지불하는 비용 근데 암묵적 비용은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이 가치는 가치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어요. 아이유 콘서트 티켓 아이유 콘서트를 보러 가는 거야. 실제 보러 갑니다. 자 2주 벌써 기대되고 있어. 아이유 콘서트를 보러 가는데 자 그럼 보러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이 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티켓값이 있어요. 티켓값 티켓값이 있다. 아이유 티켓 제가 얼마 줬냐면 19만 원이 아니라 12만 9천 원인가 줬어요. 그냥 13만 원으로 할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티켓값이 13만 원 줬습니다. 13만 원. 티켓팅 겨우 해가지고 아 13만 원. 자 이거는 내가 아이유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직접 화폐로 지출한 비용이죠. 요게 그래서 뭐가 됩니까? 명시적 비용이 됩니다. 명시적 비용. 그런데 요 콘서트가 말이죠. 언제 하냐면 일요일 저녁에 합니다. 이 촬영한 하여튼 지금 촬영하고 있는 다다음주에 하는데 일요일 저녁에 해요. 일요일 저녁.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는 사실 수업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그래서 휴강했어요. 아 난 콘서트 보러 갈 거야. 휴강해. 그래서 휴강했어. 휴강. 그러면은 나는 그때 수업을 못함으로써 어쨌든 손실이 좀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때 수업을 해서 원래 벌 수 있는 어 수입들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휴강함으로써 그걸 포기한 거잖아. 아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때 휴강을 해가지고 이 콘서트를 보러 가기 위해서 휴강을 했다. 어? 휴강해서 이제 원래 벌 수 있었던 있었던 돈 뭐 20만 원을 포기했다고 해보자. 20만 원 포기. 휴강을 해가지고 그때 수업을 해서 원래 벌 수 있었던 20만 원을 포기했다. 제발 이해되죠? 요게 바로 내가 직접 돈을 쓴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그래서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요게 안목적 비용이 된다. 이게 안목적 비용. 이해되죠? 직접 티켓값 산 요 13만 원이 명시적 비용이고 내가 휴강해가지고 원래 벌 수 있었던 20만 원을 포기하게 됐다. 그럼 이제 안목적 비용입니다. 자 그럼 이 명시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을 합한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총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을 뭐 해줘야 된다? 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명시적 비용을 내가 직접 돈으로 쓴 거 안목적 비용은 내가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과 편익이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이 총 기회비용인 총 기회비용이 얼마죠? 13만 원 20만 원이니까 총 기회비용이 33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콘서트를 보고 나서 의 편익이 33만 원 그 콘서트의 편익이 33만 원은 최소한 넘어야 그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어쨌든 내 기회비용은 33만 원이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33만 원 어치 이상은 돼야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편익과 비용 합리적 선택이었다. 자 이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얘기하면 다른 얘기하면 이제 뭐예요? 편익이 편익이 뭐보다 커야 된다?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을 좀 얘기하면 여러분 순편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편익 순편익은 자 뭐냐면 말 그대로 순수한 편익인데 이 편익에서 비용을 빼준 걸 말해요.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빼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 순편익이 요 순편익이 0보다 요 순편익이 그래서 0보다 만약에 크다면 이 순편익이 왜 자꾸 0을 먼저 쓰지? 어쨌든 이 순편익이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편익이 더 크다는 거죠. 0보다 크다면 요건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합리적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고 만약 0보다 작다면 순편익이 0보다 작다면 요건 비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편익과 어떤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용은 뭐라고요? 명시적 비용도 있지만 남묵적 비용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여러분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 요건 그래서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대상이 아니다. 고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에요. 고려하지 마라. 자 이것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매몰비용은 고려대상이 아닌데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얘기했던 아이유 콘서트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유 콘서트를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티켓을 직접 집으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티켓값이 뭐 예를 들면 티켓값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얼마 썼다 그러니 13만원 지출했다. 13만원짜리 티켓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티켓을 콘서트 전날 분실한 거야. 전날 분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시간이 늦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근데 이 콘서트를 보러 가면 내가 어떤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편익이 한 25만원 정도의 만족감이라고 하자. 25만원 정도의 어떤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당근마켓에 당근마켓에 티켓이 올라왔어. 당근마켓에 티켓이 올라온 거야. 얼마로 올라왔어? 20만원으로 올라왔어. 당근마켓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고민해야 돼요. 이 티켓을 살지 안 살지를 고민하는 거야. 자 여러분의 선택은 산다 안 산다. 무조건 여러분 사야 됩니다. 왜? 편익은 25만원이고 비용이 얼마입니까? 20만원이잖아요. 무조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여기서. 여기서는 안목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켜서 보려고. 명시적 비용만 고려하는 건데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매몰병 개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자 왜냐하면은 자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25만원인데 티켓 값은 얼마야? 20만원이죠. 그럼 당연히 사야지. 선생님 여기 13만원은요. 자 이 13만원은 뭐가 됩니까? 이미 잃어버려서 이미 지출해가지고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몰비용이에요. 이건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써버린 거야. 그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야? 쿨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합리적 사람이 되려면 이미 써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 생각해야 돼. 이미 잃어버리고 난 후 티켓이 20만원에 올라왔네. 이걸 사면 나는 25만원 만큼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사야지. 이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 또 잃어버렸다. 또 잃어버려도 당근마켓에 또 20만원짜리가 올라와서 또 사야 됩니다. 이해 되죠? 잃어버리면 또 그것도 매몰비용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그 순간에만 생각하는 거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순간에서 이미 지출되어 과거에 지출되어 과거에 지출된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쿨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중에 여러분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고시 같은 걸 본다고 할 때도 내가 2, 3년 동안 이걸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계속 안 붙었다고 해보자. 내가 2, 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실험을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공부한 건 뭐야? 매몰비용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붙어서 내가 행복할지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앞에서 이미 지나가버린 것들 이미 투자해서 날아가버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매몰비용 매몰비용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에 자 하여튼 설명을 다 했어요. 매몰비용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합리적 선택의 원칙과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얘기했지만 선택이 다 설명한 거야. 편익이 뭐보다 커야 된다?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 매몰비용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데 이거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쓱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인식하고요. 자 그 어떤 대안들을 쫙 마련해가지고 선택의 기준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 및 대안을 탐색하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그 대안을 평가하고 최종 선택 및 실행한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연 그 한계는 무엇일까? 해결방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계 보면 지나치게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공공의 규범 준수와 같은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 효율성이라는 건 비용은 적게 하고 편익은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공익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간과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하면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뭘 말씀드릴 거냐면 구성의 모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좀 써두세요. 옆에다가 구성의 모순 구성의 모순은 뭐냐?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선 합리적이나 합리적이나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나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뭐야?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일조하고 있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어. 애 키운 게 너무 힘들고 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애 안 낳고 그냥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아이 키우는데 양육비도 너무 들어가고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일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1.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0.0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망할 판이에요. 망할 판. 망해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망할 미래가 예견이 되죠.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구성의 모순. 개인들이 합리적이지만 그걸 전체를 구성해보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대표적인 얘가 뭐 있어요? 대표적인 얘가 저축의 역설이라고 있어요. 저축의 역설.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게 구성의 모순의 대표적인 얘인데 저축의 역설이. 저축이라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일 수 있어. 그렇죠? 미래의 닥쳐울 위험에 대비하고 또 장차 큰 목돈 같은 것을 쓰려면 그런 것들을 저축하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축만 엄청나게 한다면 소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지.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저축이 좋은 건데 사람들이 다 저축만 하게 되면 사회 경제가 굴러가지 않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구성의 모순의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축의 역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계. 여기 플러스 그래서 뭐야? 구성의 모순도 하나 써주는 거야. 개인이 합리적이지만 개인에게는 개인에게는 합리적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 구성의 모순. 써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합리적 선택의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 방안을 보시면 합리적 선택의 효율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사적일과 공적일을 좀 조화시켜야 되고 사회규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경제와 시장 참여자의 역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능과 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의 기능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시장 가격을 통해가지고 사람들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의 경우 아까 뭐 이제 전 단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의 경우 그래서 이제 판매하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럼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에 따라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계속 균형을 맞춰나가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장의 기능의 한계를 보면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은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독과점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산업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가 된다? 전 단어에서 봤지만 산업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가 되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을 갖춘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담합해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독점이 있을 수 있고 과점이 있을 수 있는데 독점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을 말해요. 완전히 시장을 혼자서 장악해버리는, 먹어버리는 것이고 과점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석유, 주유소 시장 이런 것들도 약간의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핸드폰, SK, KT, U플러스 이런 데도 일종의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알텔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주요 3사에 비하면 경쟁력이나 점유율은 좀 미미한 편이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각 그 통신사들의 요금제가 회사가 다른데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 과점 상태가 되면은 서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경쟁을 하지 경쟁을 이제 맞먹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 오너들끼리 만나가지고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뭐 5G 요금제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가격 그렇게 낮추지 맙시다. 우리 얼추 비슷한 이 정도 선에서 합시다. 이렇게 담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과거에 통신사들끼리 담합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 맡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이제 어느 이하로 내리지 않고 가격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담합해요. 이걸 짬짬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짬짬이. 짬짬이가 은어가 아닙니다. 짬짬이. 짬짜면 아니고 짬짬이. 짬짬이. 은어가 아니죠. 짬짬이. 서로 이제 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한다. 자 그래서 이런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제 부족인데 공공제라는 거는 우리가 비용이나 뭐 이런 걸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제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걸 공공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필요한 만큼의 공공제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공공화장실 이런 거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공공화장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동하다가 급할 때 이용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시장에게만 맡겨놓으면 공공화장실 이런 거는 이제 이윤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공공제가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외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3의 경제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어도 이 대한 보상이나 처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3의 경제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는 걸 말해요. 그 의도치 않은 영향이 이익일 때도 있고 피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부효과에 대해서.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외부효과 여기 보면 외부경제라는 게 있고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어요. 외부경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말해요. 긍정적 외부효과.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우리 마당에 우리 집은 뭐 저희 집은 아파트라 마당은 없지만 그냥 막 주택에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당에 꽃을 이쁘게 정원을 만들어놨어.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내가 그건 나 보려고 정원을 구성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나의 만족감이 오르는 걸 넘어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에게도 그것이 즐거움을 주는 거야. 이 긍정적인 어떤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죠. 이게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자 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요 많이 얘는 드는 건데 뭐 양봉업자가 있고요. 양봉업이 뭐 하는 거야? 벌꿀 만드는 사람이죠. 벌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벌꿀 따는 사람들이 양봉업자입니다. 내가 양봉업자야. 그러면 이제 벌을 막 이렇게 키우는데 양봉업을 하는 그 옆에 과수원이 있다고 합시다. 과수원. 내가 양봉업을 하니까 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과수원의 과일나무들이 수분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수정이 잘, 사람으로 치면 수정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잘 일어나게 돼가지고 과일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내가 뭐 일부러 그 과수원을 위해서 양봉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있는 과수원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게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그런데 긍정적 외부효과를 끼쳐도 내가 아까 그 정원을 막 마련한다 그랬죠. 긍정적 외부효과. 그래서 이제 우리 마당에 정원을 만들어서 이제 긍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어쨌든 따로 받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외부효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는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양봉업자가 양봉업을 한다고 해서 과수업에게도 큰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과수업자가 딱히 대가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되려면 이 긍정적 외부효과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이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긍정적 외부효과는 좋은 건데 왜 시장 실패해요? 긍정적 외부효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소 생산되거나 소비된다.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정적 외부효과요. 부정적 외부효과.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는 그런 사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 피고 다녔어. 전 담배를 안 핍니다만. 길에서 담배를 피면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다가 하면 담배 연기를 막게 됩니다. 비흡연자가. 굉장히 불쾌감이 오르게 되죠. 그 사람이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길에서 담배 핀다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의도치 않은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뭐다? 부정적 외부효과. 예를 들면 공장에서 공장에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겁니다. 그럼 공장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뭐야? 하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쨌든 이게 환경오염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기업에서 그걸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이런 외부 불경제를 규제하거나 제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불경제라는 건 좀 적을수록 좋은 건데 사회적으로 그래서 적을수록 좋은 건데 그것 이상으로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에서 어떤 폐수를 방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폐수가 방류돼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시장에게만 맡겨놓으면 이런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외부 효과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긍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저도 제가 좋습니다. 코로나가 안 걸릴 테니까.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막 맞기 시작하면 제가 맞으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일도 없어지겠죠. 코로나 백신을 제가 맞으면 저에게도 좋지만 제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외부 효과가 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죠. 외부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또 그리고 시장 실패 사례는 뭐 이렇게 경제와 불평은 빈부격차가 커지고요.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 노사 갈등이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실업 문제, 혹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어떤 참여자들이 있고 그 참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역할이 있죠. 자,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발생한 시장 실패들을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뭐가 있었죠? 아까 첫 번째 그 불공정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담합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독점, 과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걸 규제하는 게 불공정 경쟁 규제입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놨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또 이런 법률에 따라서 독과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속하는 기관이 있는데 공정 거래 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한국 소비자원 이런 단체들도 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였죠? 시장 실패. 두 번째 공공재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시장에만 맡겨둔 공공재는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가 부족해진다. 자, 그래서 국가가 직접 공공재를 공급해줘야 된다. 국방, 치안, 도로 등과 같은 사회 운영에 필요한 공공재를 직접 생산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 이런 거 설치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실패 세 번째 뭐였죠? 외부 효과였습니다. 자, 외부 효과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정부는 조절해줘야 된다. 자, 이거 재밌어요.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자, 외부 경제는 긍정적 외부 효과죠. 많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세금 감면해준다든가,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이 긍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된 생산 및 소비를 늘려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부정적 외부 효과였죠. 이건 어떻게 돼?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억제시켜야 돼. 그래서 세금이나 벌금 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 등을 통해서 생산 및 소비를 줄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정부가 할 일. 빈부격차 너무 심해지면요. 소득 재군배해야 되죠. 소득 재군배가 뭐야? 빈부격차를 어떻게 하는 거야? 줄여주는 거죠. 자, 누진세 제도를 강화한다. 누진세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세율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빈부격차 역시 줄이는 소득 재군배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이죠. 자, 그럼 기업가의 역할은 뭔지 한번 봅시다. 기업가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은, 자, 보면은, 뭘 그래도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재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다 공급한다. 자, 그리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생산 요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대 생산 요소, 뭐야? 토지, 자본, 노동인데요. 토지에 대한 대가는 뭐죠? 이 대가가 뭐가 있을까요?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땅에 대한, 땅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고 자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뭔가를 생산할 때 토지, 자본, 노동을 가져다 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자, 기업가의 역할은 이런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어떤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가의 정신은 여기 뭐야? 위험과 불확실성에서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진취적인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성공시키고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만드는 것처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어가야 된다.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만족도 증가, 노사관계 안정 그냥 뭐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냥 쓱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덧붙여서 모두 좀 줘야 된다. 특히 이제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건전한 이윤 추구 좋다 이거야. 그 외에도 환경과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로자와 소비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윤리경영을 하자 이런 얘기.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역할은 여기 보면 자, 노동삼권이란 게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 세 가지인데 노동삼권은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인데 자, 첫 번째로 단결권. 뭉칠 수 있다 이거야. 회사, 노동자 혼자 회사를 상대로 뭔가 협상을 하거나 동등한 관계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뭉쳐가지고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노동조합을 만들었어. 노동조합 만들었으면 회사하고 무시하면 안 되죠. 노동조합과 회사. 회사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단체 교섭권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만약 교섭이 잘 안 됐어. 그럼 끝인가? 아니요. 노동조합이 뭐 할 수 있냐면 단체 행동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 그래서 노사 분쟁. 노동자와 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파업이나 피케팅. 악덕 싸움. 피케팅 같은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악덕 사주는 누구 누구는 나가라.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피케팅을 한다거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행동권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동삼권이다. 자 그리고 노동자 역할을 한번 보시면 성실하게 업무 수행해야 되고요. 사용자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 같이 살아가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우리 소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해야 됩니다. 합리적 소비. 아까 얘기했던 비용보다 뭐가 더 큰. 편익이 더 큰. 요런 합리적 소비를 하자. 소비 수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과소비는 좀 지향하자. 뭐 이런 게 소비자 역할이고요. 소비자 주권을 또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상품이나 부당한 영업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 이제 윤리적 소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친환경적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요런 소비들을 해야 됩니다. 잠깐 여기 소비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하면 비합리적 소비의 얘가 있어요. 비합리적 소비의 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비합리적 소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좀 하면 비합리적 소비의 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요 단어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과시적 소비가 있습니다. 과시적 소비 과시적 소비는 베블런 효과라고 해요. 베블런 효과 말 그대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과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에르메스나 무슨 구찌나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무인도 있으면 그런 거 필요 있습니까? 무인도 있어도 뭐 어느 정도 필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나는 이런 걸 사는 사람이야. 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명품, 명품이나 어떤 외제차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건 과시적인 것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게 과시적 소비. 베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스웨그도 부리고 살아야지. 근데 어쨌든 우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거고 또 뭐가 있냐면 편승 효과라는 게 있어요. 편승 효과. 편승 효과는 편승.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간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하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돼요. 밴드웨건.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한다. 이 편승을 영어로 하면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따라가는 거. 우리 반 애들이 다 롱패딩을 입고 다닌다. 아씨 엄마 나도 롱패딩 사줘. 해가지고 같이 입고 다니는 게 편승 효과. 그 다음에 속물 효과라고 있어요. 속물 효과. 속물 효과라는 건 오히려 튀려고 하는 거야. 튀려고. 이거는 이제 스노브 효과라고 돼요. 스노브 효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있는 거 나는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우리 반 애들이 다 롱패딩 입는다? 난 그럼 롱패딩 안 입는다. 우리 튀려고 하는 거. 남들이 입는 거 안 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도 롱패딩 샀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다 롱패딩 입고 있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야. 쇼트패딩 사고 뭐 이런 건. 하여튼 남들과 구별되려고 하는 거. 튀려고 하는 거. 약간 관종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속물 효과. 이렇게 비합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예다. 합리적 소비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제분업과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제분업과 무역의 의미. 국제분업은 분업이 뭐야 여러분. 분업이 뭐야? 일을 나눠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국가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특화해서. 특화 뭐야 전문화시킨다는 거. 특별히 전문화시켜서 생산하는 게 국제분업입니다. 국제분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화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교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재화는 상품, 서비스는 이제 비금전적인 거.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자 국제거래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면 국내 거래보다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있죠. 그리고 나라마다 제도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생산물이 이동한다. 그래서 그 무형, 그 수입하는 상품에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 수입하는 상품에 붙이는 세금, 관세. 또 수입할당제. 이런 것처럼 수입할당제는 딱 할당을 정해놔가지고 일정 이상 부분 수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규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입 규제 조치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제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라마다 어떤 거를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생산비, 그 나라의 기술이나 자원에 따라서 생산비가 차이가 납니다.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도 발생하겠죠. 국가 간의 자원이나 보유량, 기술 수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각국의 화폐, 환율,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무역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계속 뭐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국제분업과 무역은 왜 발생하느냐. 위에서 거듭 얘기했지만 국가 간 뭐가 발생한다.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지역마다 기후, 지역 등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대농장에 카카오나 커피가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자랄 리가 없겠죠. 자원에는 조건이 다르고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아 이거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에 유리한 상품과 불리한 상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무역에 따른 이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국에서 얻기 힘든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그걸 잘하는 나라들에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부터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바나나 키우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억지로 억지로 수확해가지고 적은 생산량을 얻느니 차라리 그냥 바나나를 바나나 재배를 잘하는 지역에서 그냥 사오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국은 생산 조건에 따라서 상품을 뭐한다? 특화해서 교환하는 것이 이득이다. 라는 거죠. 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별표. 자 절대우위라는 건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가 교육상대국보다 더 적은 생산비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생산비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우위. 비교우위 같은 경우는 교육상대국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자 절대우위는 생산비를 따지는 것이고요.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을 따져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만 봐선 이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좀 적어볼까요? 자 뭐 예를 들면 표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드는 얜데 자 이제 뭐 미국하고 베트남이 있다고 해볼게요. 미국하고 베트남이 있다. 미국하고 베트남이 있는데 얘네가 TV랑 양말을 만든다고 해보자. TV랑 양말 TV랑 양말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생산비 한 개당 생산비를 말해요. 개당 생산비 그래서 이 TV랑 양말을 만드는 개당 생산비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 그래서 TV나 양말을 만드는 개당 생산비를 따지면 자 당연히 미국이 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더 적은 생산비로 TV나 양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국은 TV를 만드는데 100달러면 만든다라고 하겠습니다. 100달러 개당 생산비고 달러로 표현하겠습니다. 100달러면 만든다. 양말을 만드는 데는 뭐 1달러면 만든다고 합시다. 1달러 좀 비싸긴 한데 그냥 이제 가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미국은 TV를 만드는 데 100달러가 들고 양말을 만드는 데 1달러가 든다라고 합시다. 베트남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그런 기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TV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200달러가 든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좀 더 크기 아니 좀 보기 편하게 좀 세게 잡을게요. 베트남 TV 만드는데 기술이 약하니까 300달러가 든다라고 할게요. 300달러 300달러가 든다. 근데 이제 양말을 만드는 데는 뭐 베트남도 양말을 얼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보다는 약간 기술이 떨어지니까 양말 만드는 데는 2달러가 든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절대우위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절대우위 자 절대우위는 아까 좀 봤지만 적은 생산비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우위 절대우위를 따지면 자 TV를 자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죠? 미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TV에 대한 절대우위는 미국에서 가집니다. 근데 양말도 보면 베트남은 2달러로 양말 하나 만들고 미국은 1달러로 양말 하나 만드니까 양말 역시 더 미국이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양말도 절대우위가 미국에게 있다. 그래서 절대우위는 둘 다 미국에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이게 달라집니다. 비교우위는 상대적인 기회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미국이 미국에서 TV를 만들 땐 100달러가 들어요. 그럼 이거의 기회비용은 얼마냐면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은 양말 100개가 되겠습니다. 양말 100개 이거 이해되시죠? 미국이 TV를 만들 때는 100달러가 들어요. 이걸 양말로 치면 몇 개야? 이 100달러는 양말 100개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이 TV 100개의 기회비용은 양말 100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의 경우 이 TV의 기회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자 TV 만들 때 300달러 들잖아요. 양말은 2달러잖아요. 그럼 이거 양말로 바꿔주면 이게 몇 개가 됩니까? 양말 150개가 됩니다. 양말 150개 그래서 TV를 만들 때 기회비용이 어디가 더 적습니까? 미국이 더 적습니다. 미국은 양말 100개를 포기하는 건데 베트남 TV 하나 만들면 양말 150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V의 기회비용은 자 미국이 더 적다. 자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TV 만드는 것에 비교하고 있는 역시 미국이 가져갔다. 그럼 양말은 어떨까? 자 양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말 한 미국에서 양말 하나 만드는데 1달러에요. TV는 100달러죠. 그럼 양말 하나는 TV의 100분의 1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양말 하나 만들면 이 기회비용은 TV의 몇 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 TV의 100분의 1 TV의 100분의 1이다. 자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베트남은 이 양말의 기회비용이 양말이 2달러에요. 그리고 TV는 300달러죠. 그럼 양말 하나의 값어치는 이 300분의 2 TV로 변환하면 300분의 2가 되니까 TV 150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150분의 1 TV 150분의 1개 그러니까 이 양말 2달러를 TV로 이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50분의 1 TV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양말의 입장에서 보면 자 미국에서 양말의 기회비용은 100분의 1이고 TV 100분의 1이고 베트남에서 양말의 기회비용은 TV 150분의 1입니다. 누가 더 작습니까? 여러분 분모가 클수록 더 작은 거죠. 그럼 100분의 1보다 150분의 1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게 양말의 비교의는 있다. 베트남 그래서 비교의는 두 국가가 다시 비교의는 이 두 부분에서 한 국가가 다 우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TV에서 비교의를 가져갔다. 라고 하면 베트남에서는 양말에 비교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이해되나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좀 더 첨언하면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교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있고 비서가 있다고 합시다. 비서 능력을 비교해보니까 비서 말고 다른 사람이 비서라고 하자. 일론 머스크가 경영 능력이 있고 서류 작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경영 능력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국지처럼 능력을 해보면 경영 능력은 한 95 정도 되고 서류 작성도 능력이 높아서 90 정도라고 합시다. 비서는 비서니까 경영 능력은 별로 없어요. 한 50 정도로 할게요. 비서니까 서류는 잘해. 그런데 일론 머스크보다는 좀 못한다고 하자. 한 88 정도라고 하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경영도 비서보다 능력이 좋고 서류도 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직접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일론 머스크는 더 집중해야 될 게 경영 쪽에 경영 쪽에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비서가 일론 머스크보다는 서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경영에 비해서는 서류를 잘하는 편이니까 비서에게 서류를 맡기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비교의 개념이에요. 비교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능력은 일론 머스크가 경영도 더 잘하고 서류도 더 잘 만들겠지만 그래도 경영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특화해서 좋기 때문에 비서는 서류에 집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남아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우의와 비교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절대우의 한 게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절대우의 한 게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베트남보다 TV에서도 생산비가 더 낮고 양말에서도 생산비가 더 낮다면 미국이 둘 다 절대우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베트남은 교역을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서 절대우의일 때 혹은 베트남 입장에서 절대 여류일 때 그런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하는데 절대우의에선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비교의이다. 그래서 이 비교의는 나라마다 보유한 자원의 종류와 양 기술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역의 확대와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서 시공간 제약이 감소해서 국가 간 규류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월드 트레이드 올거니제이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요. 자유무역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 무역 장벽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인하한다든가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해요. 이거 뭐야? 무역 장벽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국가들 간에 어떤 비슷한 지역 비슷한 대륙에 있는 국가들끼리 경제협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지역경제협력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협력체 뭐뭐 있나 좀 살펴보면 유럽연합 대표적이죠. 유럽연합 뭐야? 유로화 쓰면서 저기 이제 경제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남미 공동시장도 있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여기 이제 과거 나프타였는데 이름을 바꿨죠. 이런 이제 것도 있고 아시아나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이런 것도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아세안 이런 것도 있어요. 다양한 이제 지역들에서 이런 지역경제 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두 국가들끼리 합니다. 물론 뭐 세 국가들 네 국가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거 자유무역협정 많이 하죠. 프리트레이드 올가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국가들끼리 미국하고 FTA도 했고 칠레하고 FTA도 했고 그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좀 되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장벽을 낮춰서 겸제협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새의 어떤 트렌드죠. 자 이 무역 확대가 되면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긍정적 영향이 있죠. 소비자의 소비 범위가 확대된다. 소비자 선택 가능한 재화 서비스의 폭이 확대된다. 그래서 요새는 마트 이런 데 가면 하 뭐야 샤인 머스켓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망고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그치? 열대 과일 그래서 만족감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자 생산규모가 커지거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단가가 그래서 이제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죠.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당 들어가는 생산비가 어떻게 된다? 생산비가 하락한다. 자 뭔 얘기냐? 규모의 경제 뭔 얘기냐? 여러분 그 뭐 예를 들면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야? 붕어빵 장사를 처음 시작했어. 붕어빵을 사와가지고 이제 재료도 사오고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직 내가 일도 익숙치 않고 그리고 재료도 조금 조금씩 사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붕어빵 장사가 막 잘돼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래서 막 프랜차이즈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재료들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사올 수 있어요. 재료들을 엄청 많이 많이 사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단가를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조금 산 것보다 내가 이제 사올 때 아 제가 이렇게 많이 사는데 단가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키로당 적은 금액으로 재료들을 많이 많이 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생산하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하나당 이 붕어빵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그 일에 익숙해지기도 하니까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사업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생산을 하련할수록 그 하나당 들어가는 생산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요게 규모의 경제예요. 여러분 그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그 프랜차이즈들 굉장히 지금 뭐 사람들 많이 가서 먹고 있죠. 프랜차이가 엄청 많잖아. 국수집도 있고 뭐 짬뽕집도 있고 파스타집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뭐 고깃집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백종원 아저씨의 그 가게들이 인기 있는 거는 뭐 맛도 물론 맛이지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요. 좀 저렴한 가격에 요새 지금 물가 엄청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먹기 힘든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니까 그런데 많이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그 프랜차이즈들 가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로컬 가게들보다 그런 다른 가게들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른 가게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다?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뭐야? 재료를 왕창 사는 거야. 본사에서. 본사에서 재료를 왕창 사면 어떻게 돼? 역시 좀 적은 단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각 지점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에 들어가는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지. 요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그래서 이 무역이 확대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이 하나당 들어가는 생산비가 적용함이 되고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 창출되고 경제활동 활성화된다. 자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죠.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외국에 있는 걸 또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경제 활성화면 고용 충출된다. 경제 성장한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하게 돼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경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교류가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들을 누리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블 영화 뭐 이런 거 여러분 볼 수 있고 심지어 인도에서 만들어진 영화 이것도 금방 보고 있잖아요. 부정적 영향 한번 볼게요. 부정적 영향도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FTA 같은 거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농업 분야를 가장 많이 걱정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사 지을 땅이 뭐 미국의 어떤 그런 광활한 평야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이제 농업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도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의 다양성이 좀 감소하고 일자리가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산업 기반이 약화된다. 또 하나 국가 간 의존성이 심화돼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랑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경제 위기 같은 게 발생한다면 이런 국외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입물품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국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석유죠 석유. 석유의 생산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하던 석유나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석유의 생산량이 줄었다는 거지. 국제 거래량이 줄었어.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된다?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우리 어? 자동차 타는 사람들 매일 석유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역이 확대되면 정부의 자율적 경제정책 운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을 하게 되면 WTO 이런 데서 싫어할 거 아니야. 자유무역해야지 무슨 국내 산업 보호를 하니. 외국 정부랑 기업이랑 이런 이해관계가 부딪혀가 돼가지고 국제관계에서 어떤 마찰들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한 빈부격차가 좀 심화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반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은데 아프리카나 아직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자기네 어떤 독창적인 산업이 구축되기 전에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시장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이런 데서 갑자기 지금 핸드폰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삼성이나 애플이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어? 이미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이런 데 그래서 자유무역이 인해가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무역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와 금융자산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산관리와 금융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산관리는 뭐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재산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벌어든 소득으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저축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것이다. 내 돈을 어떻게 풀릴지 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자산관리죠. 자 기본 원칙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안전성.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정도. 즉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야 될 정도를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성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수익성입니다. 그 다음 유동성. 유동성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지 쉽게 움직이려면 뭐 해야 돼요. 돈으로 얼마나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현금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금성이라고 그래요. 현금으로 변환시킨다. 현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성질. 얼마나 빠르게 현금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유동성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높을수록 자 안전성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예금이에요. 예금은 뭐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날리는 없죠. 그래서 안전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낮아집니다. 수익성이 높을수록 안전성이 낮아지죠. 수익성 높은 건 뭡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난리 났잖아 지금. 수익성이 높은데 안전성은 하나도 없죠. 뭐야? 묻지마 투자 갔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한강 가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수익성과 안전성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익성과 안전성은 상충한다. 수익성과 안전성은 서로 부딪히는 관계죠. 안전성이 높다면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다면 안전성이 낮고 자 그리고 뭐 이 말은 유동성은 얘기했죠. 유동성이 낮으면 현금으로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자산관리의 필요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산관리의 필요성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냥 쓱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된다. 노후 대비해야죠. 평균 수명 너무 늘어났어요. 은퇴 보통 몇 세예요? 65세기. 보통 65세예요. 그 이후의 생활에 대비해야 돼. 저도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아직 65세 되려면 벌었지만. 뭐여튼.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또 영위해야 된다.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 및 뜻밖의 사고 질병.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이거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실까 봐. 아니면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할까 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용관리가 중요하죠. 뭐 대출 잘못했다가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뭐 TV에 많이 나오는 이상민 아저씨. 뭐 비신본별 10억이다. 이런 거. 자 신용관리가 중요해요. 현대사회에서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한 얘기죠. 넘어갑시다. 자 금융자산의 종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금융기관을 낀. 자 금융자산은 이 금융기관과 관련된 겁니다. 은행이나 어떤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게 이제 금융자산인데. 자 예금적금이 있습니다. 예금적금. 예금은 우리. 뭐 여러분도 다 통장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금이야. 소득 중 일부를 은행에게 맡기고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는 거. 예금입니다. 예금. 자 적금은 뭐냐면. 이 적이 쌓는다는 거야. 쌓는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이렇게 붙는. 매달 일정 금액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입금을 하는 것을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딱 뭐 예를 들면 5년 만기 적금이다. 5년 딱 채우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겁니다. 근데 만기를 못 채우면 그 약속된 이자보다는 좀 적은 이자를 받게 되죠. 근데 요새는 금리가 워낙 낮습니다. 금리가 조금씩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금리. 금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자율이에요. 금리는 이자율. 요새는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금리 이자율이 지금 뭐 보통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뭐 사실 100만 원 예를 들면 은행에 넣어봤자 1년 지나봤자 3만 원 생기는 겁니다. 이 예금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이제 인출해서 쓸 수 있으니까 유동성 높고요. 그리고 돈을 일일이 없으니까 안정성은 높지만 대신 수익성이 낮죠. 수익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안정성이 높아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요거 좀 볼까요? 예금자보호법. 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자 얼마까지는 지급을 보장해준다?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준다. 요게 예금자보호법이에요. 5천만 원 좀 외워두세요. 얼마까지 보장해준다? 5천만 원. 물론 5천만 원 넣으면 보장 안 됩니다. 10억 넣어놨는데 그 은행 망했어. 망하는 거죠.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준다. 자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주식. 그래서 주식 투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주식 투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주식 오늘 주식 올랐다. 내가 오늘 저녁 내가 쏜다. 아빠 이러실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주식의 개념을 좀 알아볼게요. 주식이라는 건 주식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고 해보자.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작은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내 돈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어.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야 내 돈은 한계가 있어. 회사를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럴 때 뭐야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뭐야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에게는 무슨 권리를 주냐면 이 회사의 주인의 권리를 줍니다. 주인의 권리. 이 주인의 권리를 주는 거야. 이 회사의 당신들도 주인이요. 나만 주인이 아니라 당신들도 주인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인의 권리가 주식이야. 그래서 그 회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주주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얘네들은 뭐라 그래? 주주라고 그래. 주식을 가진 사람들. 이 주주들에게 증서를 줍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자 그럼 이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투자 수익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의 주인이지. 주주지. 주주.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주당 얼마? 뭐 주당 5천원? 주당 만원? 이런 식으로 주주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득을 내가 나눠가질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시세 차익이 있어요. 시세 차익은 뭐냐면 자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 제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잘 나가는 거야. 그 회사가 잘 나가면 그 회사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 샀다가 높을 때 팔면 그만큼 차익을 먹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5만원대 샀는데 뭐 이제 어떤 상품들이 히트를 해가지고 주식이 10만원까지 됐다. 그럼 10만원대 팔아버리면 저는 그 5만원만큼의 이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걸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게 팔아서 비쌀 때 판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오히려 비쌀 때 사서 뭐야?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갈 때 파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자 그래서 주식은 운이 좋고 이 시기를 잘 고르면 수익성이 대박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큽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안전성이 뭐하다? 낮다. 주식. 자 그럼 채권은 뭐냐면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이건 빚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은 차용증서. 쉽게 말하면 빚증서야 빚증서. 자 정부나 정부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이건 국채를 말하는 거고 공공기관, 기업 등이 이렇게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국채 있고 뭐 기업채 있고 뭐 이래요. 하여튼 이 채권이라는 건 빚증서를 말하는 거야. 빚증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 5년 있다가 뭐 예를 들면 한 5%의 이자씩 연 5%의 이자씩을 붙여서 얼마로 돌려준다. 이런 게 이제 써있는 것이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 자 채권은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발행하니까 정부의 채권 발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정부에서는 돈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금 많이 걷으려면 국민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있지만 조세 저항이 좀 이제 우려될 때는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얼마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국채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5년 만기 국채를 샀다고 합시다. 국가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5년 이후에 이 정도의 이자를 받네. 괜찮네 하고 국채를 샀어. 그랬는데 제가 5년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5년이 채 안 됐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채를 팔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국채를 사려는 사람한테. 그래서 채권 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해요. 채권 시장이라는 곳이.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하여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만기 시에 발행기간에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되기 전에 내가 급하면 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기 전에 팔 때 내가 약간 국채를 역시 산 가격보다 약간 높게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 변동이나 어떤 금리 변동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비싸게 팔 때도 있어요.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시세 차익이라는 게 크지 않습니다. 국채 가격 변동이라는 게 주식 변동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자를 받는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이에요. 예금보다.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예금보다.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 근데 뭐 채권으로 대박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탕 노린 사람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였다. 합리적인 자산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계란이 다 깨지니까. 여러 분산 투자하라는 게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절히 분산해서 투자해라. 이거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돼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분산 투자하거라. 자신의 소득과 투자 목적 기관. 뭐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 뭐 별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안전성도 고려하고 그렇다고 너무 안전성만 고려하면 밋밋하니까. 모두 수익성도 좀 고려해서 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거. 좀 얘기하면 젊을 때는 약간 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에 많은 초점을 맞추는 투자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정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수준도 파악을 해야겠죠.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이걸 현금화시킬 수 있는가 유동성 수준을 파악해서 적절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뻔한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생애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생애주기와 금융사회 이렇게 나오는데 생애주기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족의 모습은 어떤지 단계로 구분한 과정입니다. 뻔한 얘기죠. 우리 생애의 어떤 특정한 시기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생애주기별 특징이 있어요. 아동기 같은 경우는 교육과 성장의 시기고 자아실현, 진로탐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이 의존한다. 청년기에는 이제 취업, 결혼, 출산 및 양육하고 주택 마련 등 다양한 과업이 요구된다. 취업과 함께 이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커 나가는 중장년기. 사실 뭐 요새 시대는 약간 요새 좀 안 맞긴 해요. 요새는 이제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약간 이제 전통적인 생애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년기에는 자녀교육, 주택 마련, 노후 준비 등 가족 부양을 부담하는 시기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 4, 50대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지만 지출 규모도 큰 시기로 신중한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노년기,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건강관리 및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수입이 떨어지죠. 은퇴하니까.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기로 지출 비용을 잘 점검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어떤 금융, 자산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 비용을 잘 점검해야 된다.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넘어가 봅시다. 자, 생애주기별 금융 설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쨌든 이런 금융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애주기별 과업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기 때는 이런 걸 하고, 이 시기 때는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좀 정해놓고 수입과 지출을 좀 예상해서 미래생활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왜 필요하냐? 그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고 소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려사항을 한번 좀 보시면 자신의 재무사항을 좀 파악해서 결혼비용, 근로소득, 평균지출, 자녀양육비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뭐 외울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뻔한 얘기잖아. 그게 맞춰서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서 자금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목돈 목돈이 모은 돈을 말하는 거죠. 필요한지를 예측해서. 금융생활을 설계하자. 그래서 전생에 동원 예상소득에 맞춰 장기적으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해야 된다. 하,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외운다기보다. 자, 여기도 뭐 특별히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쓱 봐두시면 됩니다. 자, 재무 목표를 잘 설정을 합니다. 설계 과정을 보면.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서 단기적, 장기적 재무 목표를 설정해라. 재무 상태를 분석해요. 내가 가진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제 앞으로 들어올 소득, 예상되는 소득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우선순위와 시간 계획 등을 설정하죠. 뭐 집을 사고 싶다면 그 집 사는 게 먼저일까? 뭐 아니면 자동차 사는 게 먼저일까? 뭐 아니면 어디로 이사가는 게 먼저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것들을 평가하고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정해라. 라는 겁니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뭐 이런 흐름으로 하는구나. 하고 뭐 그냥 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